나비영문법 동명사 저를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꼭 원하시는 결과 얻어 가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동명사인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동명사가 무엇이냐? 자 동명사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실 게 뭐야? 그렇죠. 동사입니다. 동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네. 동사에 뿌리를 두고요. 동사에 뿌리를 두고 준동사라는 애들이 영어에는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첫 번째로 있었던 게 투 부정사이다. 딱 불렀고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던 애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동명사 이런 애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분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 다 어디서 온 애들? 그렇죠. 동사에서 온 애들입니다. 여러분 동사의 품사가 뭐예요? 네. 동사죠. 동사의 품사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동사의 품사가 동사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어디에 쓰인다? 동사의 자리에 쓰인다예요. 아셨죠? 동사의 자리에 쓰인다. 어디? 그렇죠. 동사의 자리.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동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준동사는 뭐라 그랬어? 그렇죠. 뿌리는 뭐? 이 준동사의 뿌리는 동사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 준동사 애들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 그렇죠. 동사 자리에는 쓰일 수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동사의 자리에 쓰일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동명사는 보이죠, 여러분? 자, 보시면 어때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처럼 쓰자는 게 바로 동명사인 거야. 아셨죠? 자, 그럼 동명사는 뭐? 준동사이다. 그러면 뿌리는 동사이고 뿌리는 동사이고 하지만 얘가 더 이상 동사 자리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쓰이니까 다른 자리에 쓰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자리에 쓰인다는 얘기는 그렇죠. 다른 자리는 품사가 바뀐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을 보면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동사를 뭐처럼 쓴다? 명사처럼 쓴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동사를 뭘로 쓴다? 명사로 쓰는 게 뭐다? 동명사이다. 다른 자리 품사가 바뀐다. 이제 명사로 쓰이니까 어때요? 이제 명사 자리에 쓰이죠. 명사 자리가 어딥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예요. 네, 거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동사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시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하자? 동명사로 만들어서 쓰자.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소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여러분 한번 동사만 찾아볼까요? 1번에서 1번에서 동사를 찾아보니까 어이구 이런 내가 잘 모르는 단어 같아. 자, another language enables enables you to earn more money.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earn learning another language enables you to earn more money. 오케이. 자,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enable 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 동사예요. 동사 얘는 동사인데 자, 이 동사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이 앞에 붙어있는 이렇게 이 얘는 붙어있는 거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여러분은 접두어라고 부르죠? 접두어 이 접두어 이 애는요. 어떤 뜻이 있냐? 어디 속에 넣다라는 뜻이에요. 넣다 어디 어디 속에 넣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뒤에 able이 붙었죠? able enable 뭐야? able 가능한 유능한 유능한 것 또는 가능한 것 속에 넣다예요, 여러분. 가능한 것 속에 넣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여러분? 아하 enable 뜻이 뭐다? 가능하게 하다야 가능하게 하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인 자, 인 쉬어가 있어요. 인 쉬어 여러분, 인은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어디 속에 넣다 맞지? 쉬어는 뭐야? 확실한 안 그러면 뭐야? 확실한 것 속으로 넣다 확실하게 넣다 확실한 것 속으로 넣다 뭐예요, 여러분? 오케이 확실히 하다야 확실히 하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한번 맞춰볼래요, 여러분? 이거 encourage야 encourage 샘, 저는 이는 알겠어요 어디 어디 속에 넣다 courage가 뭔지 모르겠어요 용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 뭐야? 용기 속으로 넣다 용기 아, 나는 뭐야? 되게 용감할 때 그 용기예요, 여러분 그 용기 속에 넣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용기 또는 어떻게든 기분을 자기가 아,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켜주는 건 뭐지? 용기가 나게끔 하는 거 용기가 나게끔 하는 게 뭐야? 격려 하다라는 뜻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안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이 1번 문장에서 동사를 잡으셨어 동사를 딱 잡았어 in able 이라고 잡으셨어요 가능하게 하다래요 자, 그럼 지워보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요? 동사 앞에는 다 뭐? 동사 앞에는 뭐? 다 빨리 얘기해요 뭐? 다 주어야 다 주어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 동사 자리에는요 절대 음, 쏘리 죄송합니다 주어 자리에 절대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영어라는 말은 위치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위치가 아주 중요한 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뭘 붙였어? ing를 붙여서 뭐처럼 쓰자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처럼 쓰자 명사처럼 쓰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 명 사라고 부르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정답은 learning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2번 I look forward to see 또는 to seeing the movie 라고 하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려면은 도대체 이 to는 무엇입니까? 를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to가 잘 보세요 여러분 to 부정사에 to라면은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런데 이 to가 만약에 전치사라면은 이 to가 전치사라면은 뒤에 뭐가 와야 돼? 자, 첫 번째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번째 뭐야 어우 나 지금 자, 선생님 지금 어디하고 있나요? 정신 놓고 있네요 자,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죠 아, 내가 차려야죠 미안합니다 명사 두 번째 동명사 그 다음 뭐였어요 여러분? 자, 대명사의 대명사의 목적격입니다 아셨죠? 자, 밤 전에 선생님 지금 잠시 정신 났던 거 미안하고요 자, 저한테 빨리 응원을 해주셔야 돼 왜? 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 자, 명동 대목이에요 자, 안 그러면 뭐야? 이게 만약에 전치사라면은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동명사가 올 수도 있구나 에요 동명사가 올 수도 있구나 이해가셨어? 그러면 뭐야 여러분?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죠? 룩포워드 투 아이엔지 라고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수거 외우고 가죠 룩포워드 룩포워드 투 동사의 아이엔지 이때 뭐? 동명사였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치사 전치사와 동명사였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뜻은요 아이엔지 하는 것을 기대하다 아이엔지 하는 것을 학수 고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답은 seeing이라는 거 쉽게 잡혔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가보실게요 I don't mind seeing being seen without makeup 여러분 이 발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자, I don't mind 자, 마인드는요 뭐요 여러분? 꺼리다 또 신경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얘의 특징이 뭐야?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때 목적어를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와? 동명사를 가지고 와 얘는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가지고 올 때 동명사를 가지고 와 그런데 동명사 아싸 근데 동사의 ing 동명사야 동사의 ing 동명사야 Oh my god 도대체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야? 여러분 바로 테라는 거야 테라는 거 자, 보세요 내가 꺼리는 게 내가 꺼리는 게 자, 이 sing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 단순 동명사는요 어때요 여러분? 눈동이지만 이렇게 어때? being pp 형태 being pp 형태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수동의 의미 자, 그럼 이 사람이 꺼리다 신경 쓰는 게 신경 쓰는 게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어떻다는 거야? 자기가 보는 걸 꺼리는 거야? 아니면 보여지는 걸 꺼리는 거야? 당연히 뒤를 봐야 돼 without 뭐 뭐 없이 메이크업 메이크업 화장이지? 어때? 여러분들 여성분들 어때요? 가끔씩 계속 화장하다가 어느 날 왠지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어때? 막 옷 벗고 나간 느낌 그런 들잖아 그죠? 안 그러면 근데 이 여자는 좀 털털한 여자네 자, without makeup 자, without 뭐 없이 뭐야 여러분? 메이크업 즉, 화장한 거 없이 내가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아니면 보여지는 거야 이 사람이 꺼리는 게 아니, 자기 화장 안 하고 보는 게 꺼려지겠어? 아니면은 보여지는 게 꺼려지겠어? 보여지는 게 꺼리겠지 보여지는 게 꺼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being pp 수동 형태를 쓰겠지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목소리 좀 낮추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는 꺼리지 않습니다 화장 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화장 안 하고 보는 게 꺼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화장 안 하고 보여지는 게 꺼리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어때? being pp 수동이라는 거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자, 다음 가보시죠 now you said that 너가 그걸 말하니깐 지금 너가 그 말을 하니까 I remember 뭐야 여러분? 나 기억이 나 나 기억이 나 그런데 자, 희즈냐 희냐 내가 말한 거였으면은 내가 내가 기억해 그것을 말한 것을 그러면 어때? 여기서는 끝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remember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remember는 뒤에 to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ing도 갖고 올 수 있잖아 ing도 갖고 올 수 있어요 to도 하고 ing도 오는데 일단 ing 왔으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느끼셔야 돼 맞죠? 그런데 도대체 이 얘네들은 왜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말했으면은 굳이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누가 말했어? 누가? 바로 그 사람이 말한 거야 그 사람이 말했다고 주어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했었다고 맞죠? 그러면은 이 말한 사람을 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데 아 이 문제는 그거구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에는 뭘 씁니까? 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 줍시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첫 번째는 소유격 두 번째는요 목적격 두 개를 뭘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소유격이 쓰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바로 히즈가 히즈가 답이 될 거예요 절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가 말한 거야 그래서 의미상 주어와 뒤에 나오는 동명사 사이는 뭐가 지금 성립하는 거야?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 여러분 알았지? 기본 자 다음 don't forget taking to take care your umbrella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야 여러분 이 forget는 뜻이 뭐야? must을 있다 라는 말인데 자 이 forget 뒤에는 어때요 여러분 아까 remember와 마찬가지로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똥명사가 올 수도 있어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똥명사가 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어떤째 to를 쓰고 어떤째 똥을 쓰냐 자 이 똥은 잘 봐 과거야 과거 to 부정사는 미래야 아 뭐겠어? 뭐 할 것을 뭐 할 것을 있다 가네 만약에 forget 이따 치자 forget 있어 forget to 부정사는 뭐야 뭐 할 것을 있다야 왜 왜 왜 to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라고 아셨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동명사는 과거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여러분 뭐 한 것을 있다지 뭐 한 것을 있다가 될 거야 맞나요 여러분? 뭐 한 것을 있다 자 다시 한번 갈게 forget to 부정사는 뭐 할 것을 있다 forget 동명사는 뭐 한 것을 있다야 아 그럼 remember 자 remember to 부정사는 뭐야 remember to는 밤새 to가 뭐랬어 미래라 그랬지 remember to 부정사는 뭐야 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ons는 remember ions는 뭐 한 것을 기억하다 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 말 뜻은 뭐야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너의 우산을 뭐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답은 정답은 네 to take가 되겠죠 네 다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어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케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정규 자 정규씨 정규가요 정규씨가 정규가 뭐예요 떠났대요 동사네요 뭘 떠났을까 the country 나라를요 나라를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근데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근데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아하 동명사 또요 명사 또 대명사 의 목적격이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say는 뭐야 say는 원래 타 동사잖아 타 동사 타 동사 그럼 동사의 지금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뒤에 꼬리를 달 수 있다 야 뒤에 꼬리를 달 수 있다 야 근데 명사 대명사는 뭐야 얘는 꼬리 못 달잖아 분명히 얘기했어 명사 대명사의 차이가 뭡니까 동사는요 꼬리를 빵빵빵 달지만 동사는 죄송합니다 동명사는 꼬리를 빵빵빵 달지만 명사는 어때 명사는 그냥 명사 뒤에 꼬리를 달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꼬리가 달려있고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건 뭐야 똥명사 그러니까 뭐야 say 잉이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자 전치사 뒤에 똥명사 다른 명사 대명사는 왜 안 돼요 꼬리를 못 따니까 아셨죠 자 다음 가보죠 자 도대체 주어가 어디까지야 work 14 hours a day is 하고 오 비동사 아 그럼 이거 동사라고요 여러분 동사 앞에는 뭐야 여러분 오케이 주어 어라 그런데 주어에 어때 work라는 동사가 있네 아니 동사는 어때 동사 자리에만 쓰여야지 주어 자리에 쓰이면 안 되잖아 야 그럼 이 동사를 어떻게 해주자 이 똥사를 어떻게 해 여러분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놈 대신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똥명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working 아셨어 working 14 hours a day is too much for anybody working 14 hours a day is too much for anybody 뭐예요 여러분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너무 많은 거래 그렇죠 14시간 일하면 죽어요 죽어요 그것도 몰라 돈 많이 좀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계속 working이랑 잊지 마시고요 자 가보죠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자 주어고요 are really fun 자 여기까지 주어하고 동사하고 그리고 really는 뭐야 fun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얘는 뭐야 fun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 여러분 이건 몇 형식 주어 동사 형용사 형용사는 뭐 보니까 이 형식 되겠다 오케이 이 형식 왔다 왔어 자 그런데 주어 자리에 보니까 주어 누구 오케이 ing 붙었어 그럼 얘는 뭐야 똥명사 똥이야 똥 자 똥명사인데 자 똥명사는 뭐야 똥명사는 얘는 항상 딴스 취급 딴스 취급이야 여러분 똥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항상 딴스야 딴스 취급 근데 단순데 어떻게 아야 단순데 당연히 이즈가 와야죠 맞죠 여러분 기본입니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잖아 투부정사도 주어로 쓰이면 어떻게 돼 딴스 알았지 자 그럼 가보실게요 4번 자 when I used to living live in Korea I wasn't used to using 또는 유주 찹스틱스라고 적혀있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 유주는요 자 유주는 뭐예요 여러분 음 자 뭐 이렇게 잡아가죠 유수 투 아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 이거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언제 배웠어 저 동사 할 때 배웠잖아 저 동사 할 때 저 동사 할 때 자 used 과거에 뭐 하곤 했다 그지 과거에 뭐 하곤 했다 했었다라는 뭐야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보여주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야 또 이상하다 어 used to 뭐야 used to 갑자기 using이야 used야 자 근데 앞에 또 뭐 있어 비 동사 자 be used to 그 다음 뭐가 왔죠 ing 그리고 어 ing가 와고 동사 원형이 왔네 자 아 그럼 뭐야 얘는 도대체 뭐 어떤 거야 자 봅시다 여러분 use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동사 원형 이때 to는요 to 부정사가 아니야 to 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라고 보시는 거야 전치사 to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동명사나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뭐야 이거는 뜻이 어떻게 돼 뭐에 익숙하다는 뜻이 있어 익숙하다 자 used to 동사 원형 과거에 뭐 하곤 했었다 be used to ing나 명사는 뭐에 익숙하다 여기 to 부정사의 to 전치사의 to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when I used when I used to when I used to live 뭐 in Korea 한국에 살곤 했을 때 당연히 뭐야 live 가 되겠죠 when I used to live in Korea I wasn't used to 뭐 뭐 뭐 사용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다 뭘 사용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다 오케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었다 당연히 using이 되겠죠 이 유주는 왜 하는데 얘는 투부정사2가 아니라 전치사2인 거야 아 좋죠 잘 알아듣으세요 자 다음 가봅시다 오케이 써보며 배워보며 여러분 영작하는 거 힘들죠 솔직히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정말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작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영작을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쓸 줄 내가 쓸 줄 아는데 그걸 말로 할 수 없을까 그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영작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게을리 하시지 말고요 쓰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둘 다 서로서로 상호 보충되는 중요한 관계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1번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감기 났는데 도움이 된다 자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감기 났는데 도움이 된대 겟어볼 회복되다라고 여기 또 힌트 또 단어도 놔뒀어요 암 자는 자 뭐예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은느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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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였잖아 아 뭐겠어요 여러분 자 슬립 쓰면 돼야 안 돼 슬립 슬립은 쓰면 안 돼 왜 동사잖아 지금 우리 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슬리핑 그 잠을 어떻게 많이 a lot 자 슬리핑 a lot 뭐야 잠을 많이 자는 것은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 자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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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놓고 자기 혼자 어 나 대단해 이런 순간 아니야 뭐야 헬프즈가 돼요 슬리핑 a lot 헬프즈 슬리핑 a lot 헬프즈 자 슬리핑 a lot 헬프즈 그죠 근데 뭐야 겟 오버 겟 오버 어 콜디아 여러분 자 슬리핑 a lot 잠을 많이 자는 것은요 도움이 된대요 근데 뭐 하는데 감기를 회복한다 도움이 된대 헬프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헬프는 뭐야 여기에 누가 너가 너가 도와준다 너를 도와줍니다 당신을요 뭐 하도록 감기가 낫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에요 맞나요 여러분 자 헬프는 그때 뭐였어요 여러분 오형식이죠 오형식에서 준사역동사라고 배웠어 맞죠 준사역동사라고 배웠었고 얘는 뭐야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호가 온다고 했었어 그죠 그리고 이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 투 부정사나 또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아셨죠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슬리핑 a lot helps you get over a cold sleeping a lot helps you get over a cold 그죠 자 잠을 많이 자는건 어떻대 감기 회복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죠 자 오형식 다시 한번 짚어두시고요 그리고 그때 주어 슬리핑 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2번 제인에게 데이트 신청할까 생각 중이라 오케이 누가 생각하겠어 누가 내가 생각하지 않겠어 자 I 생각 중이다 am thinking I am thinking 자 I am thinking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생각 중이다 자 I am thinking of 까지 가시는 거야 I am thinking of 그리고 뭐야 ask 누구 아우 제인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그 다음 뭐겠어 ask 딱 쓰면 돼 안 돼 오우 안 돼 왜 오브는 전치사 전치사는 뭐 뒤에 뭐 달아 ing 동명사 달지 오브 asking 자 사람 제인 아우시야 여러분 왜 ask 아우시 데이트 신청일까 왜 물어가지고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으러 갈까요 차는 하실래요 뭐야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잖아 그치 근데 I am thinking of asking 제인 아웃 제인 아웃 여기 asking 뭐야 여러분 이거는 동명사라는 거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m thinking of asking 제인 아웃 I'm thinking of asking 제인 아웃 그죠 나 제인에게 데이트 신청할까 생각 중이야 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자 같은 실수를 하는 거는 피하세요 네 같은 실수하는 건 피하세요 여러분 같은 실수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한 번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두 번은 괜찮아 하지만 그게 계속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같은 실수하는 건 피하세요 실수하다 make mistakes 적혀있네요 실수를 하다 자 당연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대방에게 권유나 제안하는 거죠 you should 에요 당신은 뭐 하셔야 합니다 뭐 하셔야 된다구요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다 뭐야 그렇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미안해요 자 you should avoid 자 근데 avoid는요 여러분 뒤에 뭐야 오케이 뒤에 뭘 단다 목적으로 동명사를 단다 그래서 어떻게 돼 you should making you should avoid making you should avoid making the same 같은 the same 같은 실수 mistakes 에요 어려워요? 하나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자 볼게 당신은요 should avoid 피하셔야 합니다 삼가셔야 합니다 뭐 하는 걸 making the same mistakes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피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아셨죠? 근데 avoid는 참 특이하게 뭐 ing만 받아 챙기더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4번 나를 위해 행운을 빌어줘서 고마워 keep one's fingers crossed 누구를 위해 행운을 빌어주다 자 뭐 뭐 해줘서 고마워 뭐 뭐 해줘서 고마워 뭐 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돼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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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땡큐 for 땡큐 for 다음에 블라블라 블라인데요 땡큐 for 뭐 뭐 뭐 뭐 뭐 해줘서 땡큐 고마워 이런 뜻이에요 땡큐 for 뭐야 행운을 빌어줬대요 땡큐 for keeping 뭐야 keeping 뭐요 여러분 keeping your fingers crossed 자 finger crossed 한거 뭐야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다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다가 아 손가락이 짧아서 잘 안돼 이렇게 보여주는거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있어 서로서로 교차교차 되어있잖아 교차교차 되어있지 바로 뭐야 your finger 나는 또는 내가 했으니까 my fingers crossed 가 되는거에요 그지 자 어떻게 돼 땡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요 for keeping your fingers crossed 당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거 너무 감사해요 당신의 행운을 빌어줘서 감사합니다 요건 뭐요 여러분 전지사 다음에 ing 라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동명사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동명사 반복적으로 복습하시구요 네 수업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상관관계 계속 보여줬었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건 뭐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거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에서 봅시다 다음 강에서 봅시다 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